안녕하십니까 골닷컴 편집장 알템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트넘의 시즌 득점 기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팬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손흥민 그리고 케인 이 조합이 토트넘의 공격에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지금 토트넘이 29골을 넣고 있거든요 이 중에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 선수가 22골을 합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선수가 서로 도움을 주고 득점을 기록한 골은 13골이죠 아무튼 지금 총 29득점 중에 22골을 책임지고 있는 손흥민과 케인 선수라고 하니까 거의 뭐 한 70% 이상 되는 75% 이상 되는 그런 토트넘의 득점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토트넘의 2선 자원에 대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냉혹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기록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바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의 득점 기록입니다 먼저 루카스 모우라 선수 한번 볼게요 토트넘의 이적을 하고 초반에 아주 굉장히 좋은 모습 뭐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라든지 뭐 약간 의외의 또 강력한 슈팅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서 아 공격에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결승이었죠 아약스전에서도 이제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긴박한 상황에서도 결정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하지만 2020년 들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을 기록한 경우는 딱 한 골입니다 그래서 9월 27일 뉴캐슬전이었는데 그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전반에 교체된 경기였고요 2020년 그 달력 기준으로 한 골을 넣었던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사실 모우라 선수가 2018, 2019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0골을 넣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아쉽죠 다음은 이제 요즘 좀 기회를 많이 잡았던 스티브 베르바인 선수의 기록입니다 맨체스터시티와의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보여준 선수였는데 일단 올 시즌에는 득점이 없습니다 2020년 6월이었죠 코로나 휴식기 이후에 맨유아이 경기에서 득점한 것이 마지막 골이고요 최근 27경기 동안 0골 득점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쉽죠 그리고 이제 지난 얼마 전 최근에 있었던 경기에서 또 결정적인 기회를 두 번이나 놓치면서 팬들의 굉장한 질타를 또 받았던 베르바인 선수인데 하룻바인 또 득점을 하면서 좀 자신감을 찾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에 야심차게 데려온 가렉스 베일 선수가 있습니다 베일 선수는 이제 이적 후에 프리미어리그 15경기 중 부상 등으로 결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총 4경기에만 출전을 했고요 딱 한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가렉스 베일 선수가 이제 레알마들리즈 시절이나 그 전에 이제 토트넘에 있었던 그런 시절을 살펴보면 굉장히 빠른 스피들로 왼쪽 측면을 돌파하고 그대로 뭐 슈팅을 때리면서 결정력을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하면 아 너무 좀 아쉽고 좀 이제 노세화가 진행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 선수는 이제 어느덧 토트넘에서 8번째 시즌을 맡고 있는 에릭 라멜라 선수입니다 그의 가장 최근 리그 골은 사실 작년도 아니고 2020년도 아니고 2019년 그것도 9월 14일입니다 크리스탈 펠리에스 전이었고요 이후 이제 26경기 동안 무득점이고 뭐 고질적인 또 엉덩이 부상 여러가지 또 다양한 또 부의의 부상으로 경기에 많이 나오질 못했고 이제 뭐 교체 멤버도 포함을 못했죠 네 원래 사실 이제 골을 많이 넣는 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나 좀 처참하고 아쉬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선수는 델레알리 선수인데요 사실 알리 선수는 올 시즌에 이제 무린우 감독의 중형을 받지 못하면서 뭐 팀을 떠냐는 마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2020년 3월 7일 번리전 PK골 페널티킥골 이후에는 예 득점이 없고요 이번 시즌에는 사실 이제 벤체도 못하는 경기가 너무 많고 예 올 시즌 17경기 중에 10경기에서 지금 명단에 제외된 상태고요 뭐 거의 이제 토트넘에서의 커리어가 거의 끝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고요 2019-20 시즌에 8골이나 넣었던 걸 좀 감안하면 너무나 좀 아쉬운 그런 스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로셀스 선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9경기를 뛰었고요 한 골을 기록 중인데 물론 이제 로셀스 선수가 토트넘에서 최전방이 아닌 2선과 그리고 특히 또 3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골을 많이 넣는 역할보다는 이제 운반하는 역할 골을 운반하면서 전방에 있는 동료들에게 뭐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뭐 측면에 뿌려주는 역할 이런 걸 더 많이 하고 있지만 레알베티스 시절에는 한 시즌에 16골까지 기록했던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아쉬운 수치라고도 볼 수 있죠 사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골 기록을 터뜨릴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득점력이 그래도 있는 선수인데 올 시즌은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 입성해서 39경기에서 한 골 넣었다는 거 조금은 어떻게 보면 또 아쉬운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매일 뭐 보면 우리가 손쾌손쾌 서동민 케인 하다가 정말 기록으로 보면은 얼마나 서동민 선수와 케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사실 토트넘이 이제 무리뉴 감독 2년 차를 맞이해서 뭐 우승을 도전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리그컵에도 그렇지만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예 우승을 도전해 볼 만한 지금 그런 이제 조건인데 하지만 우승을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좀 더 다양한 득점 노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참고로 이제 리버풀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 그리고 또 우승 후보죠 예 리버풀을 살펴보면은 사실 뭐 모하메드 살라에 집중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살라가 13골을 넣어주고 있고 하지만 그 밑에를 보면 이제 마네 그리고 디오조타 그리고 피레미노 선수가 다 합쳐서 16골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살라를 비롯한 나머지 3선수 해서 이제 4선수가 다양하게 이제 득점을 터뜨려주고 있기 때문에 뭐 상대 수비로서는 좀 더 뭐 집중마크보다는 네 좀 더 이제 좀 분산되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득점 루트의 다양화 이런 것들이 토트넘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토트넘의 득점 그런 루트를 좀 다른 선수들 뭐 손흥민 케인 조합 외에 다른 선수들의 저주한 득점 기력을 살펴봤고요 네 또 다음 경기에서 토트넘이 얼마나 활약을 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